떨어졌네 봐봐 비누 올랐어 민우는 계속 올리네 와 복근면 복근면 올랐다 까나리 떨어진다 아 봐봐 근데 까나리 한 번 내가 봤을 때 까나리 한 저가 있다 한 번 쏠 것 같은데 아 민구님 까나리 절대 사지마 오늘 오늘 까나리 사지마 민구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셨어요 잠깐만 아 진짜 올라요 이번에 까나리 저희가 국가 주방시킬게요 아니 이번에 1박 2일에 까나리 나와서 무조건 오른데 아 진짜 무조건 아 지디가 신었어요 퇴지된 프로그램인데 아 지디가 지디가 신한다는데요 까나리를 근데 이거 다 날라가 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아? 그쵸 4개 다 떨어질 수도 있죠 음 갑자기 나 10원으로 갈 수 있는 건 아 나 이제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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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원금 해놀래 대공항 올 것 같아 아버님 대가리 깨져도 비누야 비누사 어? 비누? 대깨비 대깨비 와 근데 비 10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거든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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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속으로 올랐는데 4번이 안오를까? 아버님 대깨비라고 그 도깨비 공유씨가 말했어 대깨비야 대가리 깨져도 비누야 이거 안 돼 비누야 무조건 어? 비누에다가 올 시트 다 태웁니다 악옥과 태웁니다 비누에다가 야 비누 난 팔 건데 비누 사지마 대가리 깨져도 비누입니다 차라리 불닭볶음면을 사라고 비누죠? 근데 비누 오를 것 같긴 해 뭔가 느낌을 비누 아직 고점이 아니야 19만원 같은 딱후 감수성 없는 거에서 미끄러지겠어 아 근데 2만원 오른다고 별 차이가 없잖아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한다고? 아 뭐야? 나 방금 꽉 차있는 상태에서 비누 사져가지고 돈 날라간 거 같은데? 아 어? 꽉 차있으면 안사 안사질걸? 구매 완료 떴는데 저거 그 막 템 사라질 때 있음 저 시스템 자체가 나도 템 꽉 차있을 때 경치 포션 바꾸려다가 몇 병 사라졌었어 저 어 어 비누 5억원어치 사놨습니다 어? 비누 사지 말라고 비누 고점에서 사면은 그냥 그거 아니야? 1% 올라도 천만원이다 10% 오르면 1억이고 아닌가? 올라 아무튼 올라 대깨비야 대깨비 나도 지금 소소하게 계속 시드 굴리는 중 어? 대깨비? 대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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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올린 시드 뼛가루 도박으로 한 방에 올린다면?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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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 있었지 여러분들? 얼마 벌은거지 지금? 맨 어딘가에다가 맨 어딘가에다가 숨겨놓고 안 꺼내놔야겠다 회차 끝날 때까지 안 꺼내놔야겠다 비누 나 1.8억에서 지금 3억 4천 맞는거야? 야 신상 슬리퍼 한번 떡상할때 되지 않았냐? 신상 아 신상 신상 아 신상 이제 신상이 아니야 아 복근면 왜 이렇게 쏠거가냐? 매운맛 보여줄거 같은데 뭐하는데? 볶음면은 아직 그게 있어 너 혹시 설마 안 열려 웃음길라 그랬는데 안 열려 아 근데 볶음면 한 번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지금 만원에서 8배 올랐거든요? 800% 야 누가 여기다 바라 챙겨 놨는데? 얘들아? 위에? 바라? 바라 못참지 바라 챙겨 빨리 어? 근데 나는 바라가 이미 붙여져 있어서 나는 바라를 붙일 무기가 없는데? 아니 나 그럼 챙겨줘 나 좀 하나하나 가져가 여기 바라 챙겨 나 지금 집에서 야 청룡 하나 해야지 나 지금 몸이 다 미끌미끌해 미끌미끌해 나 다 비누야 몸 바라 하나가 날카로움으로 왔겠는데? 어? 아니네 아 이거 수인 그 해달라 할게 신님 응 저 바라야 그 수인님은 무슨 무기 할 거예요? 나 아르테미스 해 아르테미스 어 맞지? 이거 제 청룡이랑 수인님 아르테미스 해 다섯 글자라 조금 헷갈리니 할게요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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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님 6천만원이 돈이에요? 비누 사면은 그냥 6천만원 복사돼요 애들이 저거 위에 저거 엔더상자 쓴다고 하더라고 맞지? 그거 쓰는 새끼들 있지 맞아요 써요 제가 유용하게 쓰는데요? 나도 써야지 저기다 네덜별 이런건 숨기면 안되지만 이런건 되겠지 그치요 네덜별은 안 숨겨요 어? 어 뭐야 에잇 날카로운 버려 뱉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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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블 국가도 찾아야 하지 않아요 아버님? 아닌가? 와 다 나왔을텐데 아닌가? 다 찾았어? 아 너블 국가 하나 모르지 않나? 아 너블 국가 하나 알죠 아 하나 모른다 뭐 하나 모르지 않나? 중력 국가 하나? 중력 국가 하나? 중력 국가 한개 찾아야된대 하 아 맞아 찾아야된다 에잇 흩어져서 찾아라 중력이 하나 모르고 다 너블인 다 알아 어 아 무역 변동까지 피해 시간 남았고 중력 국을 하나 모른다 어 아는거 있어? 남봉이? 어 중력이? 나 스텝 12스텝 어 어 혹시 아는 내가 기억을 잃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또 한게 있을텐데 우리 단체 통화방에 잠시만 아 개클 치클이다 개클이다 전복 전복 파이밍 나 좀 세졌는데? 글려 올리면서? 이상하게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안 들어오네 이상하네 침 흐흐흐흫 아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아 아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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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력 3국간은 모른다 아 알았어 핑민이 핑민이 먹고 싶으면 핑민이 먹으면 삐뚤어질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해적과에 그 우리가 공소가 필요하거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5분 끝 3분 끝 3분 끝 라면 하나 먹을 시간이네 3분이면 침 침 아니 기다려줬다 침 아니 3분 됐으니까 잡았지 침 침 침 그리고 내가 그니까 평가에서 항상 죽을 수기 그 저쪽 들어갈 때마다 군대는 못 보거든 아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그니까 얘기해 내 소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거면? 그치 그치 아 보고 싶었어 너 그냥 나를 멸망을 시켜서 날 가져 그냥 그렇게 갖고 싶으면 아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아 그냥 보고 싶었어 너 없어서 심심했다고 너 없는 빈자리 너무 커졌어 아니 이거 말이나 또 하고 죽이던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진짜? 그 한 3초 동안 쳐다봤잖아요 3초 동안 눈으로 너 3분 지났어 한 다음에 죽인건데? 아니 근데 백호씨는 왜 깝침 갑자기? 백호씨요? 아니 백호씨가 누구야? 백호도 스탭 먹어주면 안 돼요? 백호요? 쟤 삐뚤어질까봐 무서워요 아니 삐뚤어진 뭐 어쩔... 아니 핑맨 형네 지금 불닭 10만원 째 사가지고 아직도 안 팔고 있대 원금에서 아니 아거씨 아니 아거씨 예예 백호는 왜 안 건드려줘? 그럼 나도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어차피 그냥 막 폭탄 까고 그럴 거야 진짜 아 대해 베뻔고 건드릴게요 우리집 총장비 20억이야 빨리 estet 빼서 좀 빨리 50 우리집 총장비 20억이야 빨리 star 빼서 좀 빨리 50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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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yette 내가되는데 아니 아니 쟤 스택 내가 먹었죠? 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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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스택 다 못 먹었어 아 스택 아거가 약해지고 있잖아 아 돌 아 돌 마지막에 써야되지 아 이거 아 어 근데 이상하다 내가 왜 머리랑 바지랑 신발이 사라졌지? 어 맞아 너 사라졌구나 너 왜 이렇게 맨몸으로 다녀 어 그래서 여보 옷을 하나 들고 다니죠 저같은 경우 그런것 좀 들고 다니지 마요 휴미 계속 부술텐데 아니 이런건 필요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요즘에 그 옷 소매치기가 유행이거든요 조심하세요 어 근데 봉시가 들어오면 설마 엑스칼리버에요? 아 내가 엑스칼리버 들고 다니지 이거 뭐야? 지리지? 어 뭔데 어디서 났는데? 아 엑스칼리버 있는 나라는 세미 엑스칼리버 살 수 있어 세미 엑스칼리버인다고? 아 레알? 아 근데 이게 정말 개시끄럽네 특수능력인가 보네 실패 돼월 세미 초 더 깜빡 트루 상 slam 왕 raj во 가비 운이 좀 있어야 됐네 어떤 400개 어떤 400개 우리 눈물조각 400개 모아놨더라고 지난 날짜에 눈물조각 400개를 모았다 어차피 하느씨 한번밖에 못먹잖아 우리 국가원이 많잖아 아 저 4명을 다 먹여 살리는거야? 다 먹여줘 그냥? 어 나 그래서 가장이라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 죽이는거야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나 지금 국가에 너무 가장이야 가장의 무기가 너무 커 쓸모없는 3명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하아 술모가 없더니 귀엽잖아 아 3분간 짜리 미친새끼야 조각의 시간봐 아니 조각이 저번에 맛있었던 주택을 못먹어 못먹었어요 그 빅맨이가 먹었다고요 아니 아니 무슨소리 3분 3분 진짜 약속이에요 그건 시청자 권의 약속이라고 어 맞지 맞지 이래놓고 30분 지나면 이따가 전쟁시간에 우리 국가 쳐들어올거면서 저 새끼 되게 뻔뻔하네 저희 그럼 이거죠 제가 적인데 그리고 공격 안갈 이유는 없잖아요 어 맞지 틀다 걔는 저랑 별개입니다 그 남봉씨는 님이랑 팀이었던걸요? 아니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그 악어씨고 국가를 가면 다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약간 터락하기도 하죠 이 팀이 떨어진거를 잘 먹으셨어야지 아 이 팀이 떨어질 때 왔는걸요 그쪽이? 아하 이런 이런 3초법칙 3초법칙 자 순이한지 누나도 점점 뻔뻔해지네 그 아까전에 저희 은신 찍으셨나요? 어떻게 이랬어요? 퐁이님이 찍는다 했나? 네네네네네 찍었어요? 네네네네 찍었어요? 또 먹으면 찍는 사람? 어 이제는 없어요 이제 없어요? 나 나 야 머싸야 머싸야 너 여킹 찍으려면 먹어야지 머싸야 너 어딨니? 있겠습니다 머싸야 너 어딨니? 머싸님 통화방 아래에 있어요 아 오케이 이따 해야지 너 누구랑 그렇겠어 머싸 또 빠지는데? 지금 가장은 지금 밖에서 지금 말이야 어? 여보세요 예예 그 너 경험치 먹어 나 경험치 먹어? 뭐야 아 저 닭밥 먹었어요 이미 100개 머싸님 이번 아이템이 안 떨어지는데? 응? 왜 템이 안 떨어지? 템이 없어서? 템이 없어서? 아 근데 이 사람 갓바를 입고 있는데? 스킨 아니야 스킨? 스킨이네 머싸님 갓바 스킨이야 아 저희는 그 저 입고 오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흑요석 간명받아가지고 아 이거는 야 이건 좀 심했지 이러면 안되지 흑요석이나 보고말씀하세요 아아 아니 그래도 이거 가보.. 와 에반데? 아니 그쪽 흑요석이나 보고말씀하세요 진짜 아니 그쪽 흑요석이나 보고말씀하세요 진짜 아니 이건 좀 소름돋지 아니 그쪽 흑요석이나 안보였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젤리가부스로 이메젓을 쓸거에요 그래요? 제가 왜요? 예 이것도 전략 아닙니까 아가씨? 어 어 우리 입자 우리 입자 우리 그러면 다 흑요석 부대로 바꿉니다 우리는 그럼 아 맞아요 진짜 이것은 가보 부대로 하시고 저희는 흑요석 부대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는 젤리가보 부대로 갈게요 진짜로 그래? 젤리가부는 저 예예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눈을 채냐면은 악원님에 비해 덩치가 좀 작아 잘 보면은 어깨가 왜소해 우리 잡았냐 그 머싸씨 어디계세요 저 지금 침대빵 검사해주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글로 가야되요? 아 글로 가면 안되지 내가 또 써야되니까 아 거시기 합니까? 그 나 이거 책 책 비싼거 있어 근데 너 여기 올려면 귀환권 써야되잖아 어차피 귀환권 뭐 2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와 미친놈이네 상상한 미친놈인걸 아니 비누가 지금 돈복사가 된다니깐요 아 12만원 19만원 8만원 만원 까나리 내가 봤을때 오늘 하루 종일 나락인데 그냥 끝날 때까지 이거 까나리 안오를거 같은데 어디계세요 아버님 까나리는 끝날 때까지 안오를거 같애 내가 봤을때 이거 까나리가 다음번에도 15,000원으로 오르잖아 규칙을 알거 같애 어? 걔는 계속 왔다갔다 치는 단타형인거지 단타형 어 어 어 33%씩 먹는 와 이걸 깨뜨려 아니 매운 볶음면 매운맛 한번 보여줄거 같은데 이거? 아버님 아버님 나 왔어 어 경험치 왔어 여기 위로 올라와 경험치 마사님 뒤에 이것도 받아주세요 아 그 은신 쓰는 애들 때문에 올라와봐 왔어요 왔습니다 어? 저 위에 창고 쓴 사람 누구야 이거 내꺼? 음 나도 내가 쓰긴 했는데 나 이거 안 넣었는데 까나리는 제가 좀 넣어놨어요 어? 불닭볶음면 이거 누가 가져갔어? 불닭볶음면 내가 안 넣어놨는데 아 이거 누가 좀 챙겨주실래요? 어떤거요? 이거 이거 불닭이요? 어 이거 이거 판거 나한테 말해줘야돼요 내가 가격 체크하고 있어서 네네 저금치 뭐해요? 이거 마오님 쉿 레벨 레벨 올려놔봐봐 마오님 오늘 어디 공격할거에요? 나 근데 50일이야 나 아까 근데 경험치책 먹어서 51업 했어요 1업 지금 먹으면 얼마 올라? 50일 반 오케이 5 남봉님 뭐에요 어떤거? 어디 공격할거에요? 오늘 너부리 너부리 너부리족치거나 탐국가 멸망시켜야되지 않을까? 제일 좋은건 너부리 아닌가? 너부리? 너부리? 그러면은 한번 신호기 탐색해볼게요 모른다 있으면 가나 왜냐면 중력이네는 개척자가 2명이잖아 너부리이네도 2명인가? 어 리타 리타랑 너부리 아 그러네 근데 너부리 오늘 장량에 걸려가지고 잠수가 좀 뜨는데 어때? 어? 어 오늘이 약간 좀 적긴데? 어 적긴데 어 배가 아파가지고 안절부절 오 좋아좋아좋아 찾아다니는거 좋지 나무늬 또 빠르니까 나 민첩 100 찍었다 너부리 하나 모르는거야? 아니면 다 너부리 하나가 4600이랬지 그러면은 약간 마마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뭐야 어 얘 어디갔냐 중력이? 버딩타임 끝났는데 너부리 까가 하나를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럼 그 김에 모아다니자 이럴때 몸머리 한번 쩍 해야지 얘들 없을때 따라오냐 근데 얘네들? 따라오는거 같은데? 따라오는거 같은데? 왜 안따라와 따라와 이새끼들아 너무 걸면 안따라오네? 아 해적집이다 한번 놀러갈까? 아 틈틈이 한번 놀러가야 이십 스택할때마다 내가 이제 직접 가자 이제 슬슬 이거 잡고 해적국가 출발하면 되겠다 아 오케이 이제 한 이쯤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 뭐야 어디갔어? 이.. 많았던 애들 어디갔지? 뭐라? 순간이동아 가라 우와 미쳤고 하하하하 뭐씨 한방에 뭐야 이거 하하하하 이 정도 피는 그냥 쑥 녹일 수 있어 와 이게 시원하다 와 마법 좀 찍히니까 네덜베 스탯이랑 아 근데 이거 네덜베 스탯이랑 스탯자가 안되면 진짜 너무 약하구나 애들 피가 많아가지고 죽이기 어렵네 와 야 자 일단은 22개 무슨 소리나는데? 그 저희 좀비 주민입니다 저거 아 저희 자 저거 무형만 보고 해적국가로 가도록 할게요 25분 남았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제발 올라라 낙언니 낙언니 뭐 뭐 샀다고? 불닭? 어? 나 나 불닭 샀어 오케이 나 아직 안 팔고 있거든 불닭 오르면 바로 팔아야지 이번엔 팔게 자 42초 남았습니다 하긴 불닭이 내려가도 저기 10만원 시작돼서 10만원까지 찍고 내려가겠지 아닌가? 그러지 않을까? 잠깐만 8만원에 10만원 올리면 거의 20%죠 어? 아니지 10 12%? 13%? 10%보다 더 되죠 20% 넘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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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넘네 20% 넘네 20% 넘네 25%지 25% 25%도 넘는거 같은데? 826 8호 40 해가지고 25%네 아우씨 내가 지금 오늘 밤새더니 이제 몽롱하기 시작하네 어? 왜 내가 되게 이상한 건축물을 하나 발견했어 어디서요? 500에 500? 뭐지 이거? 이상한 건축물? 비 비 비 비 비 자 어떻게 되나요? 비누 떡 나갈거 같은데? 비누 영 자 영 자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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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가격을 정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정했을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그 펭귄님이 또 그 코인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런걸 예상하고 뭐 상자였는데 반영하지 어어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비 코인이 아니라 무역이라니깐요 근데 아 그래 맞아 그니까 그 그 그쵸? 어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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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먹자 이랄 때 근데 왜 남봉님 국가에서 오신 새로 오신 CM분은 왜 흑백이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네 그게 보여? 와 와 슬리퍼 올랐어 슬리퍼 올랐어 아 슬리퍼 처음에 살려야 된다 아 야 비누 올랐어 와 두 배다 두 배 비누 이제 팔아야돼 아 아 매운맛 안 보여줘? 어? 아 왜 매운맛 안 보여줘? 매운맛 보여달라고 매운맛 보여달라고 매운맛 보여달라고 매운맛 보여달라고 매운맛 보여달라고 대만네 비누가 지금 최고점인거 같은데 20만원 아 제발 봐라 야 아 아니 처음에 두 배야 두 배 왜 그때 안팔았으면 아 아 볶음면을 처음에 썼어야 됐어 만원 만원 아 만원에서 만원에 지금 묵혀놨어야 됐네 만원에서 아이씨 어 나 만원에서 묵혀놓고 있어 나는 야 그 근육젤리 그 어딨어 그 무기 그 방어군왕자미 팔거든요 얼마죠 그거? 2억 아 2억? 안되겠다 손실을 도박장에서 메꿔야되겠어 아 돈 좀 돈 좀 줄까요 아버님? 아 3억이래 미안 언제 올랐냐 비누 좀 드릴까요? 양자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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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버님 알 수 있지? 아 그냥 간단하게 한 5배만 불리자 자 여러분들 우리 코인이 여러분들 이제 비누 수익 보이시죠? 저 믿고 비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비누 장이 아주 좋아요 비누 제가 볼 땐 100만원까지 갑니다 100만원까지 보는 비누기 때문에 야 손실은 손실은 이걸로 메꿔야지 아니 고점에서 그 떨어지는거 같은데 손실은 손실은 도박으로 메꿔야지 인정?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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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버님 내가 비누를 어디다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리치를 모르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숨겨야지? 이거 비누 최소 3억원어치인데? 어떻게 숨겨지나? 오케이 학원님한테 가야겠다 뼈가루 아 연습을 연습할까 말까 근데 학원님 항상 연습할 때 터진거 알지? 도전 인정 어딘지 알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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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열심히 벌자 아 언니 아니야 나 갖고왔어 어 갖고왔어? 오케이 오케이 재도전 재도전 얼마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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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이야 이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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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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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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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판으로는 아니지 어 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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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근데 할 수 있지? 도전 시민들 몰래 털어온거야 통화방에 다 있는데요 이거 이거 제가 도전 제가 해야죠 제가 해야죠 당연한거죠 네 당연한거죠 너 뼈가루 주세요 남봉님 비누가 맞는거 같아? 비누 이제 미끄러질거 같아 야 수유야 수유야 수유씨 왜 꺼져 수유씨 왜 꺼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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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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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님 하면 꽃 아니야? 수유님 하면 꽃 아니야? 수유님 꽃 아니야? 에이 니 얼굴 꽃 아니야 이거 수유님 수유님 한번 해보세요 수유님 수유님 조작이 있을거 같거든요 수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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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은 다시 도박으로 메꿔야 된다 인정? 수유님 손실을 도박으로 못 메꿨는데 아니 왜 바로 하니까 3개 나오지 저 사람 이상하네 나 아직 기장의 후기 매운맛이 있다 아직 수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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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 불닭은 남겨놓자 어 20까지 올라갈거야 아버님 그 근데 불닭볶음면 저기 10층에 물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7층은 괜찮아 길게 보는거야 길게 10층에 물린 사람이 있어 지금 10층에 불닭볶음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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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제발 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아 아니 이거 왜 자꾸 여기 앉아라 여기 왜 안 자름 여기 왜 안 자름 아닌가? 기분 터진가? 어? 어? 버그 버그버그 버그버그 여기 안 자라 버그버그 버그버그 이거 이거 뭐가 있었구만 이거 비리가 있었구만 이거 1억 내주세요 어? 다시 주세요 돌려주세요 뭐.. 뭐했음 아니 여기만 똑같이 앉아라는데 방금 아아아아 근데 왜 저기 왜 계속 똑같은 곳 안 자랑? 오? 고쳤음? 방금 고쳤죠? 펭귄님까지 와있는거 보니까 지금 아.. 다 운이죠 운 지워봐요 오오오오.. 지워봐요 어? 지금은 또 잘 안 해? 이거 고쳤네 아 아 갑자기 고쳤네 이거 아 오오오오오오 봐봐 갑자기 고쳤네 이거 봐봐봐 봐봐 나오잖아 아니 이 와중에 꽃 4개야 개빡치네 에이 더러워서 가자 우리는 불닭볶음면 있다 떡가루 하나만 줘봐요 저도 한번만 해볼래요 오케이 그 아버님 코인 아니 그 무역품 뭐 사셨어요? 아이씨 저요? 저 매운맛이요 매운맛 왜요 왜요 왜요? 불쌍해서 한번 매운맛 한번 크게 질러주시게요? 그거 매운맛 팔아가지고 도박한건데요? 매운맛 팔아서 2억으로 도박했다고요 다 날렸다고요 도박해서 많이 잃으셨으니까 유출픽 하나 드릴게요 어 유출픽이요? 어? 유출픽? 뭔데요 뭔데요 중력이 있는데 아 그래도 같이 늦게 내가 재밌는거 보여줄게 이따가 그러면 긴말로 긴말로 아이 쟤가 돈을 얻는데 저 친구가 얻으면 안되지 아 그런가? 그것도 맞긴 하네 그럼 나 모두 기 막을게 얘기해 오케이 기 기 막고있어 기 막고있어 어 나 기 막고있어 순이구나 핑민형 뭐라는줄 알아? 핑민형 팔기 전까진 손해가 아니래 아이씨 돈 다 날렸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이씨 아이씨 안돼 아버님 이게 좋은 쪽으로 그건지 나쁜 쪽으로 그건지 모르잖아요 아 진짜 매운 맛이라고? 아 진짜 떨어진다고? 아 진짜 매운맛을 보여주고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네 뭐아니면 더다? 나 이거 샀는데 팔아? 아냐 팔지마 팔지마 뭔소리야 뭐야 나 헷갈려 일단 일단 확실한건 올라가든 떨어지든 진짜 매운맛이에요 어 trying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두렵다 아 두렵다 잠깐만 내가 팽진한테 당한게 한두 번 당한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이게 진짜 막 금세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휴지 쪼가리가 되거나 야 뭐 아니면 도야 인생 어? 나가리다 데스네 어 다사 싹다사 싹다사 1억? 1억 맞지? 어 근데 나 돈이 없어서 이제 난 못사 야 걱정! 걱정하지마 야 2억 줄게 나 이제 그 저기 간 어 비누 비누 있나 지금? 내가 비누 가지고 있었나? 못사야 못사 우리 스택 싸우러 간다 이거 한 다음에 1억 거의 3억 잃은 사람들이야 괜찮아 어 어명이다 어명 그 독립 그 국가 발견했다면서 어디 국가야? 아니 아 국가 발견한게 아니고 그 멸망당한 너블 국가 좀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파밍하고 있더라구요 아 너블 국가원들이 없네 그래서 파밍사람들 비행기 중 어 그러면 1억원 왔지? 어 미친 일단 지금 이거 여기에 중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어 아 픽맨 스택 안써요 아 소트레스 잠깐만 안죽임 구성 왜 자꾸 취소되는거야? 집에 가.. 집에 보내주세요 그.. 그.. 바닥에.. 떨어져있어요 안먹었.. 아 그 안먹었어요 그.. 제가 잡아드렸어요 아니.. 거기 한번 갈때마다 1800만원이거든요? 아.. 그.. 그.. 여기 지정안해하셨어요? 아 저.. 아 죄송해요 안죽일게요 아니.. 그거 제가 돌 들면 어떻게 스텐 안빨리지 않아요? 아 안빨리져 그.. 아.. 그 너부이.. 아 절대.. 다.. 한번도 안잡을게요 대신 그.. 한번만 주고달라고? 아아!! 아아악!!! 아아아아악!!! 야! 너한테 구호기 써가지고! 아아 못잡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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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맞아 이거? 나 볶음년 1억 태웠어 어? 아니 아거님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그럼 뭔데요? 머스아 니 돈을 껌쳐놓은 다음에 예예 껌쳐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 그 해적국가 어디에요? 저 지금 가서 그 시민이랑 한 명이랑 좀 데이트할게요 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 아 보내시게요? 팬매팅 팬매팅 아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거님 왜 이렇게 착해? 아 진짜 그 아이 그 중룡이던 너블이던 한 명 잡을 때까지는 이거 좀 저희끼리 그 꽁냥꽁냥 해야죠 빅맨씨 맞아요 우리 티키타카 해야죠 아니 제가 저기 꽁냥꽁냥 안 할 거예요 센 거 같던데 어 아버님 아버님 저 약킬 예예예 너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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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중앙 중앙 너블이 너블이 너블이? 너블이 방금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아 빨리 지금 내가 해줄게 리시 해줄게 빨리 빨리 리시 어딘데요? 중앙이 어딘데요? 여기여기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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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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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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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던져 그 그 가보 쪽은 한 번 뽀개주세요 아 그니까 빨리빨리빨리 해 가보 늦게 해줘 왔어 왔어? 어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